삼성전자가 노트북도 언팩할 전망입니다. 단순한 휴대용 컴퓨터에서 벗어나 다른 기기들과 연동하는 에코시스템 중심 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삼성 갤럭시 언팩을 28일 개최한다고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언팩 제목은 가장 강력한 갤럭시가 온다입니다. 트레일러 영상은 새로운 제품이 상자에 실려 이동하는 길에 다양한 물건들과 연동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노트북을 펴는 듯한 모습을 이미지로 담으면서 새로운 노트북 공개 행사임이 유력해졌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리한 에반 블레스는 삼성전자가 언팩으로 노트북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유력한 제품은 갤럭시북 신형 이중입니다. 프로와 프로 360이라는 구체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갤럭시북 고성능 모델과 터치 패널을 360도 회전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능은 S펜 지원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에서 S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